밤암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베이터 부품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품 찾은 다음에 올라가면 되겠지? 가봅시다. 그냥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뛰어가는게 훨씬 빨라. 이렇게 하면 늘려지는데 이렇게 치면 속도가 안 멈추는 느낌이랄까? 어 오필라 있다. 야하 우니까 같이 맞이해주는구만. 어 드디어 왔다. 아 여왕과 대화하라고 하네요. 갑시다. 엘리베이터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애들을 찾는건가 아니면은 아 근데 반반이 약간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어. 반반이 딱 막 10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왔습니다. 아 못나가네. 아 맨날 하나만 남았어 i pray for the safety of the children you're looking for when you do find them can i ask for a favor? 오케이 부탁하나 could you try and occasionly come visit? it's been so long since we've had a visitor that isn't 아 다시 한 번 와주래 오케이 엘리베이터에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요 그럼 저도 아는 내용인데 근데 아까보다 많은 친구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?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반반이 돌아왔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얘 일단 있고 반반이라고 우필라 얘도 있고 잡혀서 얘는 없네 이제 마지막 부품 찾으러 가면 되겠지? 자 그럼 또 다시 타러 가봅시다 마지막이 지금 여기니까 가보자고 여기니까 가보자고 아 근데 왜 저거 앞에 거면 왜 이렇게 빠른거 같지? 빨리빨리 와 자 아까 여기 왔었죠 한번 더 지나가서 그 마지막 부품 있는 곳으로 여기네요 가봅시다 그럼 내가 내가 노란색 킥카드 있지? 오케이 킥카드 있으면은 해도 되겠지? 뭐하는 곳이지? 뭐 되게 진짜 사람 사는 집처럼 돼있네요 아 이거 그거네 틀린걸 찾아라 틀린 그림 찾네 자 여기서 틀린걸 찾아라 어딨어? 어? 박스 좀 사라진거 같은데? 박스 맞았다는거야? 어 맞았다 지금 지금 안돼 박스 그대로 있고 이거 그대로 입고 양초를 거의 그대로 입고 뭐가 문제지? 어 잠깐 의자가 추가된거 같은데? 아이씨 뭐야 이거 나 체인지 안 바뀐거 아니야? 아 틀렸 아 틀렸 다시 여기 원래 의자가 3개네 이렇게 이거 있고 박스 있고 이거 저것도 달라진거 같은데 소파 소파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여기 태양표시 있고 그 다음 여기 아래 사과가 있고 물 뿌리고 있고 박스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의자랑 여기 소파 그림이 있고 여기는 변기 그림이 있고 여기는 창고니까 이게 박스가 있겠지 아아아 아 진짜 뭔지 알겠다 하나 하나 둘 4분이네요 바뀐거 없습니다 박스 박스룸에 있는게 사라졌어요 이러면 되죠 일단은 똑같고 똑같고 여기 아니면 여긴데 달라진게 일단 박스는 없으니까 요게 아님 요게 아님 없는거 아니야? 아 뭐가 바뀌었어? 다시 해봐 으음 똑같은데 아니 어딜 봐서 튄거야? 어디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어디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어디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세네 맞고 박스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접시 여섯개 여기랑 여기 세개있고 이거있고 티비를 잇고 화장실에 요거랑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온 차야 다시 뭐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박스 다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개씩 있고 열고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하나 둘 다 열고 아니 바뀐게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고 조명이랑 그림이랑 조명이랑 이거 있고 조명의 각 4개 있고 TV랑 여기 소파 있고 여기도 그림 하나 있고 조명이랑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있고 3개 4개 2개 하나 맞고 맞고 여기 박스 박스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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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면 여긴 일단 소파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개 있고 아 이거 없다 거칠거지 호우 이거 두개 두개 하나 세개 맞고 박스 다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개 있고 어 어 화장실 양초가 사라졌어요 화장실 양초가 사라졌어요 화장실 마지막은 박스로만일까 요 박스로 찾으져있는 곳 뭐야 아이제 한 라운드 끝난거야? 엘반데이? 자 네 3라운드 해야되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자 사과가 없죠 그러면 해 있는 곳 사과가 없죠 이자가 없네요 두개 같은거 찾으면 두개 같은거 찾으면은 이제 게임 끝나고 총 이렇게 해서 3라운드 진행해야돼 이자 다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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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 다 있고, 얘도 똑같고 수정, 포크도 다 있고 노 체인지 아니야? 다시 일단 화장실 이건 좀 쉬웠다 거실에 그, 뭐 두는 데가 사라졌어 아, 화장실 하면 겨우 찾았네 아이씨 조명이 없다 거실에 조명이 사라졌죠 오케이 가자 이제 좀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아이씨 버튼이 있네 뭐야 뭐야 어? 에이, 걔는 뭐냐 어? 어? 아, 저 빨간색 버튼 해야 돼요 너구나 어, 뛴다 기댄다 도전 녀석 스키 해야되는거야 됐다 됐다 맞고 맞고 고생하셨다 봐봐 간을 못찾겠네 이렇게 어그로 끌기 성공 눌러 반대 오 이렇게 해고 야야야야야 와 야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이다 됐다 됐다 일단 어그로 끌어주다가 피해 줄게요 어 안 돼 이게 안 돼 여기 여기로 여기로 지금 현재 마꾸시고요 지금 지금 오케 성공 와 없앴다 문 열렸다 와 얘라고 어딜 봐서 이거 크리스탈 이거 크리스탈 모는 거 아니야 이거를 모아주는 거지 딱 봐도 너무 많다 있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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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반반포 끝내도록 하죠 봐이바이 ».